딸랭! 악! 어, 판자로 가. 일단 판자로 가. 갈 수 있어? 딸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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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, 저게 뭐야? 너는? 아이, 여긴 제 겁니다. 곤란하게 됐네. 영병점 밑에. 누굴 라나, 감시자? 모지게이를 쫓는 거 보니까 노루 예상합니다. 아니, 리퍼 예상합니다. 글 에이요. 글 에이. 거울 상도 안 들려. 무슨 소리가 안 들려. 아무 소리가. 예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텐소리는 들렸어요. 근데, 용병한테 갔네요. 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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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이거 개이득! 아이, 전혀 좀. 데뷔가 다 돼있었거든요. 네에에에. 이걸 안 오네. 안녕? 아, 우산이네? 모터님한테 갔어? 네. 이러면 준비가 조금 미역해 담고 싶거든요. 아, 진짜 재수없네. 아, 미쳤나봐 진짜. 어! 워타니 지금 방송입니다. 밀어내려면 쉽게. 완벽! 아 진짜.. 재수스럽게 없네 진짜. 재수가 없는데요? 어라이 악마야. 겁나 부려, 겁나 부려. 일단 겁나 부려. 일단은 겁나 부려. 안 보이잖아 어차피. 소리는 들릴 거 쓸거에요. 그럼요? 그러면 워타니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무섭습니다. 뭐야 뭐야 뭐야. 손절하고 여기 왔는데? 바로 손절 시켰습니다. 갑자기 나한테? 운병한테? 나 안가? 날아가요. 워타니 조심하시길. 내 쪽으로 다시? 짝집으로 갑니다잉. 야 이거 무이를 쫓는거는 옳지 않은 판단이었다. 그렇게 우산이 아 치료받습니다. 질러 받는 줄 빠져주지, 질러 받는 줄 착하게 감지군도 바로 찍어주시고 여기서 놀고 계시나 보네요? 놀고 있는데? 그리고 짝집 쪽에 지기지기 며지기님이 돌리셨으니까 저는 여기 싹 돌리고 며지기 쪽으로 감지하고 왔습니다 는지 있습니다 거긴 몇 퍼센트죠? 아이 이거... 지약 통로 있습니다 트리 쪽? maarOkay 확인 그리고 스탠 Which is that? 아 나도 얼마나 돌리는지 일부분 가 틸타고 나한테 왔어 갑자기 오우시 여기서 계속 돌아야지 이걸 부셔야 할 거야 자네는 안녕 오 뭐야 그럼 어떻게 죽겠는데요? 아 한 대 어 잠깐만 근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넘어가는 척 넘어가는 척이 아니라 진짜 넘어갔다가 과연 차라리 거리 벌리는게 좋았죠 아니 근데 아홉시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근데 여기 안돌아갔잖아 아직 아 저 몇퍼였는데? 기억 안남 쇠가 하나 잡는게 낫겠죠 아무래도 60퍼는 넘었지 아까 60퍼였으니까 핑 찍었을때가 그럼 저기 36퍼센트고 여기 1퍼니까 저기 돌아가고 여기 안무짝 저기 돌리고 9천하면 될 듯 아 눈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왔어 채소도 없지 어이 반응을 못했어 그래서 뭐 그냥 많았습니다 거짓 오늘 많이 들어맞으시네요 방송 안하니까 집중 안되네요 했잖아요 근데 방송중이 아니니까라는 소리잖아 받아들이셔야죠 그러지 알죠 알 닦을수 모르세요? 에잉 알아서 잘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쓰-쓰-쓰는므 어? 센이라고 했는데 쓰일수 있게 어 잠깐만요 정룡님 모르셔다 구할수 있는거 맞죠? 나 믿어도 되는거 맞죠? 나 믿어도 되는거 맞죠? 아 부추는 하겠다 터뜨린다 좀 늦었지만 어쩔수가 없었어요 어 괜찮아요 어쩔수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딸랑 어 판자로가 일단 판자로가 갈수있어?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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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왜 저 방해하세요 저를 왜 겁주세요 왜 나를 겁주는거야 딸랑이라면서 근데 이거 테리거든요 아니요? 용병이니까 나갈수 있겠다 열 여칭 나 진짜 딸랑이 쓴줄알았어요 너무 딸랑딸랑거려가지고 너무 똑같았어? 어 성대모사 기가 막히긴 해 용병이 그냥 당당하게 가버리는데요? 다행이네요 용병님이 안잡아준게 차라리 더 잘됐습니다 어 어 무의해 억울한 승리 같다 하고 보겠습니다 몇 초였는데요? 예? 됐어 캐리 몇 초지나 들으셨어요? 그런데 근데 무슨 캐리야 보면 되지 71초 7171 뱅뱅 7172 뱅뱅 이제 5 10 20 20 20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